미국 코네티컷주에 자리 잡고 있는 예일대학교. 한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비속어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며 그곳이 없어지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일침에 중국인 교수는 크게 당황하며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출신의 렌이라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며 꽤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을 완전히 앞지른 최선진국의 나라였던 것은 물론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삶을 포기한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꽤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을 자주 쏟아냈지만 한국의 차이나타운만 보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부자라고 했던 중국인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점점 가난해지며 개인 파산을 맞이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던 한국으로 불법 도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이 굉장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두 눈을 통해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예일대학교 근처 아시아 주간대학교에서 중국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출장 강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는데 저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교수라는 사람이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경제대국이라고 알려진 한국은 사실 한국 내부에 있는 대림동 차이나타운과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모든 경제활동을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짜 수도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맛이 가버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학과만 하더라도 약 2년 전부터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력과 시민의식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선진국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강의가 많았던 것은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거의 정설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교수님은 완전히 뭐에 홀려버린 것인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눈앞의 학생들을 향해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니 앞으로의 한국 연구활동은 전부대림동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헛소리 발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며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은 물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구역이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자신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라는 당신들이 한국의 수도를 모를 수가 있나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대 차이나타운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수도 아닙니까?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력이나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모두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생활들이에요. 한국은 예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파상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속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넓은 아량을 베풀어 뛰어난 전문가들과 사업가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그곳이 바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물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위험이 너무 높지 않냐는 1차원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한 달 월급을 10만 원 받는 한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월급을 5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답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의 학생들만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차이나타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전부 돈을 받고 이런 정치 외교 활동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실제 중국인인 제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한국의 수도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론입니다. 한국은 정말 4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그들은 밥이 없어서 미군의 음식을 주워 먹었고 옷이 없어서 옷을 벗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게 바로 저희 모국인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의 나라이지만 근접 나라인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질적 그리고 인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매우 많고 그들 모두는 겉으로만 위험해 보일 뿐 그 안에서는 뉴욕의 매네튼과 동일한 금융경제업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도는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 또한 이것을 인재하고 약 5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금융 전문가들을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법적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면 중국의 금융업을 견제하는 나라들이 눈치를 채니 불법 체류자 신분을 통해 똑똑한 금융업 중국인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한국 차이나타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한국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돌리며 엄청난 돈을 한국에 벌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떻죠? 그들은 중국인들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희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고 시민의식도 났다는 잘못된 상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동 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차이나타운에서 많은 경제활동 이득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없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위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의 뒷면에는 바로 차이나타운의 금융업주도 중국인들을 전부 한국인으로 교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업 지식이 없었던 한국인들이지만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을 통해 몰래 금융업 지식을 익혔고 한국 정부는 이를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로 교체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부풀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면서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활동했지만 그 결과가 바로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시민의식이 더 낮고 후진국일까요? 답은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 금융직원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은 월급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금융업 직원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금융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이곳의 학생들은 정치외교학 학생들이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외교학 학생들이라면 제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컴퓨터를 구매할 돈조차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 위협이 되고 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모국인 중국에게 감사한 마음도 모르면서 오히려 중국의 고유 문화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온돌부터 한식 심지어는 한복과 세종대왕까지 원래 전부 중국이었던 인류적 문화재와 물건들을 전부 강탈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은 차이나타운 없이 절대 그 정도의 선진국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이어나갔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버린 미친 중국인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인 교수님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항의를 하며 그건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는 반박을 했지만 중국 교수님은 자신의 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그 해괴한 발언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없었던 것은 바로 원래부터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인들의 삶의 질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중국과는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중국 교수님은 이러한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지 그저 무조건 한국은 중국의 쏙국이니 그럼 절대적으로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1차원적인 주장을 이어나갔거든요. 특히나 교수님의 차이나타운에 관한 주장은 자칫 매우 위험한 국가적 관리 주제로 번질 수 있던 내용이었지만 중국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의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한국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원래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인데 교수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선진국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그 강의 시간 자체가 너무나 쓰레기 같았고 결국 저는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이 직접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중국 교수님의 말을 끊은 뒤 기가 막힌 반박 질문을 날려버렸거든요. 교수님 상식적으로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 어떠한 일자리도 없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심지어 그들 모두는 중국의 가난한 삶을 모시겨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슨 금융업이니 그곳이 한국의 수도라니 교수님 정말 정치외교학 교수님이 맞나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다소 무표정한 표정으로 중국 교수를 향해 반박 질문들을 날렸지만 중국 교수님은 그것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중국인 교수님은 저 학생을 당장 자신의 강의에서 끌어내라며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차이나타운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라도 차이나타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도시 자체의 긍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차이나타운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는 그들이 중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도망친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무슨 차이나타운이 한국 금융업의 메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팩트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저희를 선동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에 속을 정상적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20년도부터 급격히 범죄활동이 증가해 주변 상인들과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국적은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나타운이 생긴 것 자체가 화교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한국의 수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다니 도저히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주거나 범죄활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왜 불법 체류자인지 이유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황당스러운 것은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1위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러한 점수의 항목에는 단순한 경제활동과 인도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최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지갑을 훔쳐가거나 여행 가방을 훔쳐가는 범죄활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나타운이 한국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한국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IT 관련 산업과 디지털 산업, 특히나 반도체 분야 부분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의 소설처럼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발언을 조사하던 중 매우 신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약 3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유입되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국가 가난함이 가속되어버린 시점이며 개인 파산자가 급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교수님의 주장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수님은 지금 그러한 중국인들의 불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차이나타운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단순한 1차 노동만을 하거나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용품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 성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매우 간단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에서의 경우 대부분의 30대들이 3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100만 원도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는 20만 원도 받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세뇌되어 있던 중국인들도 중국의 가난한 현실을 깨닫고 한국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교수님도 미국으로 도망쳐서 이딴 쓰레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더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고유 문화재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은 교수라는 사람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꽤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한복이 왜 중국의 것이죠? 한복은 한국에서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력이 깃들어 있는 전통의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적 계산을 뛰어넘어 한국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국의 전통의복이죠? 교수님이 태어난 중국은 자신들의 손을 이용해 스스로 모든 문화를 없애지 않았나요? 그런 추악한 진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워 모두 태워버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중국의 모든 근본을 없앤 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의 모든 근본 전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며 경제적 우위로 보더라도 한국이 중국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수님을 포함한 또 다른 중국 학생들이 있다면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는 한가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항공권을 구매할 돈도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거짓 발언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한국에게 그저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서울은 미국 그 이상의 상징성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중국은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외국인 학생의 반박이 끝나자마자 중국 교수는 땅까지 뻘뻘 흘리며 적권 사실이 아니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흡사 진실을 깨달아버린 중국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강의실의 분위기 자체가 더욱 술렁일 수밖에 없던 것은 외국인 학생의 주장처럼 이미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차이나타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생기고 있었던 것은 물론 중국인들의 그들만 생각하는 기괴한 문화들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거주민들이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권의 나라들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범죄 발생률이 24년도 들어 약 900%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도로구역 자체가 폐쇄되어 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의 학생들은 차이나타운의 진실을 깨닫자 단상 위에 중국 교수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수도는 아름다운 서울이라며 중국 교수에게 다시금 강의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방금 직전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서울을 대신하는 수도라고 주장하던 중국 교수는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수도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며 모든 지역이 중국의 관할구역이라는 기괴한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수도라고 알려진 서울은 모국인 중국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시라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수도라는 주장은 굽힐 이유가 없다고 했고 저 외국인 학생은 아마도 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던 중국 교수의 발언이 진행되어 가던 와중 강의실의 또 다른 구역에서 기습적인 질문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명확한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이 사실을 증명한다면 제가 이 학교를 자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 학생은 중국인 교수에게 왜 중국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활동 능력과 도시 성장 능력을 갖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며 이를 증명해보라고 했고 중국 교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시간이 다 되었다며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일치 밀가래 중국 교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며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런 교수 같지도 않은 중국 교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우리가 이런 기괴한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피해가 한국이라는 이유이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무한한 잠재력과 인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모든 힘을 합쳐 국가를 일으켜 세웠고 이 단합 자체가 현재 한국의 근본이 되어주고 있죠. 특히나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땅의 크기가 작은 한국에는 더욱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좁은 지역에 밀도 있는 인구 잠재력을 가졌고 디지털 시대가 되자마자 자신들의 단점을 뛰어넘어버리며 글로벌 국가로 성장했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디지털 시스템들은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은 물론 대다수의 선진국 국가들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멍청한 중국 교수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 아닌 서울이라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제시할 이유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중국인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한국을 자신들의 위치로 끌어내리기 위해 속국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교수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는 현재 단 한 가지의 논리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라는 거짓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의를 종료시키고 도망가려고 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중국인들을 전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죠. 중국 교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무슨 수도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세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는 것처럼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100년이 지나도 디지털 최선진국 한국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입니다.